liquid 편집 juli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함께 어 까짱한데 어 기스 하나 없어 깨끗해 어 스라운드 뷰 이제서 GV80 GV80 하는구나 우와 이렇게 섬열이 잡힌다 신기하다 워우 꼬꼬야 기다려 제주도에 이어서 가평여행 가는거야 너무 오랜만에 가는거 아니야? 그지 너무 오랜만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빠가 잘 나간거 알잖아 일단 가평여행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 1박 2일 동안 레츠고 승희도 레츠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소중하게 가 우리가 일지라도 지적이 눈새처럼 산을 바라보처럼 산을 바라보처럼 키즈풀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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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긴 진짜 무슨 마을이야 마을 야 이 안에 카트도 다녀 여기 한 채 우리가 다 쓰는거야? 여기 한 채에 우리가 다 쓰는거야? 어때 거기? 높아 높다고? 우와 우와 좋다 공룡 보여주자 일로 와봐 여기 엄청 크다 와 너무 휴학 무서워? 아 은능하는 사람들 많이 왔네 연순이 맛있어? 응 많이 먹어 후식 막국수 이거 진짜 딱 한 젓가락인데 이제 싸먹어야 맛있어 아직 나의 안 했다고 너는 안 했지? 그거는 뭐했는데? 너 진짜 잘 먹겠다 대파드 아 진짜 무거워 뭐야? 이거 이렇게 다 쓰는거야? boca 나야 돼? 우와 얘 한 가족 더 갖고 계겠는데? 여기 몇 인용이야? 최대 8인 다른 가족이랑 해가지고 뿜빠이하면 더 싸게 오잖아 방 2개인가 봐 그래 4인 가족 2개는 침대가 대박 다음에 오빠네랑 같이 오자 그래 그래야지 아깝다 우리 4명만 쓰기엔 너만 아깝다 진짜 진짜 지금 오라 그러다 이걸 안 꽂았어 사진 찍는거야? 이상하게 돌아갔지? 너가 찍을거야? 수현이는 수현이는 우와 누나 찍었어 왜 내려오는거야? 잘 찍는거야 안녕 수현이 아빠도 찍어줘 안녕 안녕 어린이 변기도 있어 어린이 변기 샤워 부스고 아 비데가 없네 비데가 아 아쉽다 비데가 살짝 아쉽네 물 따뜻한거 물 따뜻한거? 오 물 따뜻한거? 괜찮다 물 따뜻하네 그 집에도 있잖아 수현이 저기 누나 방방탄다 방방 점프 점프 짬 thì 어차피 최 Idi 옛날획 일본어 자 점프 점프 한가족 하고 있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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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승현아 너 그거 집에도 있잖아 한번 더 타 한번 더 타 엄마 엄마! 출발! 재밌어? 이거 재밌다 그치? 수윤아 그게 뭔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? 칼몬드? 맛있어? 이제 가자! 응, 가자! 가자! 물놀이 하러 가자! 여기도 할 거야? 여기도 안 돼! 여기도 할 거야? 여기도 할 거야? 응, 풀어봐! 꿀버링! 안 돼! 이거 펌프 없나? 펌프 찾아봐!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? 금방 불어, 이거! 어? 있을 것 같은데? 여기 있잖아, 바람 불는 게 그 이불 불고 있냐? 원시인처럼! 터지면 안 된다! 안 터져! 와우! 봐봐 완전 달라! 완전 빵빵해! 저것도 가져올래? 네꺼? 응! 와우! 완전 빵빵해 됐어! 그치? 응! 가자! 아, 너무 좋다! 승현아! 재밌어? 네! 재밌어? 와야 돼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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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oath디 그냥 tej기 이걸 할거야? 에잇! 오! 오 cracks có 많은 무대 물속에 들어가있어 잠수 얼굴도 좋았어 무기 주웠어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레드캡 렌터카 이번에 두 번째 이용해 보셨잖아요 전국 어디서나 긴급 점검이나 대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응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